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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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니가 끈질기게 새우 옆에 살살 조금씩 왔어요. 춘삼이는 저기 의자 밑에 숨어 있네요. 아우. 오크니 정말 끈질기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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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에이, 가자. 준삼이, 겁먹은 준삼이. 오크니 가자, 오크니 가자. 또 오크니 건질기게 올라온다. 아우, 정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준삼이, 준삼이 무서봐요. 얘 왜 이렇게 새우만 짜쳐오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준삼이 무서봐요. 준삼이 무서봐요. 헤헤헤. 이뻐라, 준삼이. 헤헤. 이벌. 으아..